7000 오코드 프리우스 알티마 케미 똥차들 치우세요 7000 이상인데 뭔 오코드입니까 차는 연봉의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 말의 출처가 궁금하네요 자 지금부터 이 김상중아가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게 알고싶다 ORTV 김상중아입니다 오늘은 내 연봉에 맞는 차량이라는 글을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거에요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죠 친절하게 표까지 만들어놨어요 자 설명은 패스하고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가 글자가 좀 작아서 안보이죠 얘들아 여기 큼직하게 자막 좀 넣어라 자 일단 표를 보면 연봉 1000만원 이상 워킹 자전거 지하철 2000만원 이상 버스 3000만원 이상 마티즈 모닝 4000만원 이상 아반떼 k3 5000만원 이상 소나타 k5 6000만원 이상 그랜저 k7 7000만원 이상 어코드 프리오스 8000만원 이상 아우디 a3 티구안 파사트 9000 k9 아우디 a4 3시리즈 1억 에쿠스 체어맨 e클래스 bmw x3 등등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 차도 아니고 주제넘게 남의 차를 오지게 골라주고 있죠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연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차를 탄다는 말은 아닙니다 타는 자기 상황에 맞게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연봉이 높을수록 차급이 올라가는 건 일단 팩트입니다 오지는 현실이죠 제가 봤을 때 이 표를 만드신 분이 지가 좋은 차를 못하니까 남도 타지 말라는 심보로 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에 따라 차급을 나눈다는 것부터 이미 열등감에 쩔어 있어요 자 이 표를 보면 연봉 3000 부터 마티즈 모닝을 타래요 제가 첫 직장생활을 할 때 연봉이 한 2000 후반 때였을 거에요 20대 중반 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마티즈 모닝 이런거 타기 싫었어요 그냥 저는 하고 싶은거 그냥 소나타가 타고 싶었어요 전혀 운행하는데 물이 없었어요 상황에 맞게 가는 거죠 일단 직장생활이나 사업으로 꾸준히 올 수입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표는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이 표가 많은 분들이 현실적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볼게요 제가 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표는 너무 소심해요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김상중하표 2019년 내 연봉에 맞는 차 고르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봉에 따라 차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고 유치하지만 굳이 한번 해보자면 자 천만원 이하 워킹 자전거 지하철 등등 여긴 저도 인정 자 2000 버스 타라네요 전 꾸준히 연봉 2000 이상 번다면 아반떼 갑니다 저 표에서는 아반떼가 연봉 4000 부터네요 저는 2000부터 아반떼 갑니다 자 연봉 3000 마티즈 타라고 하시는데 3000에서 4000 연봉을 묶을게요 저같으면 그랜저 갑니다 연봉이 한 3-4천 정도 되면 간절하게 그랜저 가야죠 남자는 그랜저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펠리세이드도 도전 가능하겠네요 마티즈요 노노노노 연봉 5000 쏘나타라 위에도 말했듯이 제가 20대 중반 연봉 2000 중반에 쏘나타를 몰았어요 5000 번다면 전 제네시스 G70 정도 갑니다 BMW 3 시리즈 정도 도전할 수 있겠네요 연봉 6000 그랜저 가라고요 전 이미 3000에 그랜저 갔습니다 전 6000에 제네시스 G80 갑니다 아우디 A6 정도 도전 가능하겠네요 7000 오코드 프리우스 알티마 케미 똥차들 치우세요 7000 이상인데 뭔 오코드입니까 7000부터 저같으면 벤처 E클래스 갑니다 기아 K9 5 시리즈 정도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8000에서 9000은 묶을게요 자 8-9000 버는데 아우디 A3 T91 타라고요 왜 그러세요 9000 이상 번다면 저는 G90 갑니다 한국 최고의 차죠 9000 이상 벌면 가능해요 쫄지 마세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1억 이상이요 네 마음대로 아세요 차 사는데 천만원 이천만원 더 쓴다고 생활 안 달라집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라지고 더 빨리 갚아집니다 결국 내 재산이고 하차감 상승해 뽀대는 몇 등급이 올라가죠 연봉이 적으면 뭐 작은 집에 살고 경차 타란 법 있나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부담도 없이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열심히 산다면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차의 한도등급 윗급은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말입니다 올바른 직장도 없이 월수입이 들쑥날쑥한 상태에서 띵까띵까놀면서 이클래스 지르면 큰일 납니다 안돼요 국민통계로 알고 있는 차는 연봉의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 말의 출처가 궁금하네요 자 지금부터 이 김상중아가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차는 연봉으로 사는게 아닙니다 차는 자신감 자신감 하나로 사는 겁니다 유지비는 유지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도 전에 무슨 유지비 걱정입니까 생각보다 잘 유지됩니다 오히려 차를 유지하려고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돈도 더 벌고 그렇게 하다 보니 능력이 돼서 연봉도 오르고 이 차 유지는 이제 나한테 별거 아니네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차 타면서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지금 내 연봉은 3천만 원이니까 난 마티즈를 타야 돼 열심히 벌어서 꼭 소나타를 타야지 이러면요 평생 마티즈 타다가 생마감합니다 마티즈를 타는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마티즈를 타면서 좋은 차들을 보며 부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여자들이 명품백에 열광하듯이 남자는 거의 99%가 차에 열광하기 때문이죠 팩트 아닙니까 열심히 아끼고 또 아끼고 아끼고 계속 아끼다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 소비에 따른 책임감에 더 열심히 산다면 아까 보여드린 저 표보다 좋은 차를 몰아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또 좋은 차를 타면 그만큼 자신감도 올라가는 건 덤이죠 결론 연봉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 소비가 아니라면 오히려 아끼기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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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